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 투표에서 대구 투표소에 13.8%, 18만 천여 표가 당선인을 내지 못한 정당에 투표하거나 무효 판정표를 합친 4표로 나타났습니다. 전국적으로는 4표가 12.8%, 379만 천여 표로 집계됐는데 대구는 4표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1%포인트 높았습니다. 정당 투표 4표는 18대 총선 9.3%, 19대 9.2% 수준이었던 것이 준연동형제를 도입한 21대 때 14.7%로 늘어 이번 총선 때도 높은 수준이 유지됐습니다.